하나님의 기능 잘하자 소원은 우리 것 소원은 우리 것 화이팅 화이팅 준비 바레바리 예쁘다 바레바레 어디가요 미루 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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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이제 점프 뛰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루 언니 미루 언니 미루 언니 미루 언니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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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눈에 있어 잘 걸렸어 미루 언니가 잘 불러줘서 1등을 직감했습니다